날씨온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올여름 물놀이 할 때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이한류에 휩쓸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한류를 정면 돌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한류를 만나면 해엄을 해안 쪽으로 치지 말고 침착하게 옆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파도의 흐름과 방향에 몸을 맡겨서 체력을 비축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한류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이 10여 군데가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제주 중문 색달 해수욕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 해수욕장들을 대상으로 이한류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한류 예측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 가서 테마 날씨를 누르고 해수욕장 예보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을 클릭하면 이렇게 안전,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나눠서 1시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해수욕장 가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했는데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기온은 25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요즘 자외선이 강한 날이 많은데요 내일도 낮에 제주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